무섭다 무섭다 아이고 다같이 할거같아 창피할거같아 아씨 아 아 어깨도 많이 내놔 아 온다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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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판 제이홉 이봐! 안 되는 순간! 빨리 무릎 꿇어! 잠깐 이봐! 나 욕도 하고 이래! 한 사람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! 안돼! 다ucha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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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제품 났다 원제품 났다 원제품 났다 열심히 하십쇼 열심히 하십쇼 원제품 났다 5 바슨라가 너의 리허설 모두 다이렴 다시요? 한 번 더 해요? 아니 정보역만 정보역만 한 번 더 정보역만 한 번 더 해요 내가 소중이야 안 될 것 같아 아 정보역 정보역에 다 줬어 갑자기 하시죠 저는 흐름은 안 한다 저는 건강보다는 간지러운동을 해야 돼 간지러운동을 해야 돼 안 돼? 네 저는 흐름이 올라오는 사람이 레이크 혹시나 스파이크 어디 앉아 와 여기 아 여기 아 누구 네 아 저 이렇게 잘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